여러분은 어떤 색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시나요?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2012년 호주 정부가 독일의 여론조사 회사인 GFK 블루문에 의뢰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혹은 혐오스러워하는 컬러를 조사한 결과 팬톤 448씨 입법했다고 합니다. 이 색을 지목한 이유는 더러움,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. 호주 정부가 가장 혐오스러운 색을 찾은 이유는 국민 건강 증진에 활용하기 위해 담배값 제작 시 해당 색상을 사용하여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이유였습니다. 호주에서 판매되는 담배값에는 이 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이 컬러를 사용하여 담배값을 제작한다고 합니다. 음 잔지식이 하나 더 늘었네요.